중국의 새로운 부양책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는 중국 증시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주식 공개가 4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몬에서는 부동산 투기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조례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세 증세가 현실화될 수가 있는데요. GDP에서 20% 넘게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산업들이 경기 하락의 압력 속에 어려움을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 증시에 대한 호재 악재를 체크해봤습니다. 역시 악재라면 부동산 규제책이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지금 부양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비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신정부가 새로운 소비 부양 정책을 내놓겠다. 이런 이해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조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작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펼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를 기준으로 해서 품질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도 상향 조정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BYD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기자동차가 내년도에 덴더라는 차량을 판매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본과 미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중국 시장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 측에서는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쪽에서는 한국 차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동차 이외에도 친환경 가구, 에너지 절약형 가전, 유황 성분을 줄이는 연료 기술 등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중국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에 중국 시장과 관련된 동향 전망 살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